어려운 경제 사정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섬유기업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더 이상 국내 판매로만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나섰습니다. 양주에 위치한 섬유 마케팅센터와 함께 도내 섬유기업들의 수출에 든든한 진검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바쁘게 돌아가는 재봉틀 소리가 가득. 봉제작업이 한창인 도내 한 업체입니다. 군이나 경찰, 소방 등 관공서 유니폼을 만들어 납품하는 조달사업 중심으로 수익을 내왔습니다. 하지만 조달사업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수출을 생각하던 중 경기 섬유 마케팅지원센터 GTC의 도움을 받아 수출 상담을 하고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섬유 마케팅지원센터가 해외 바이어와 도내 섬유기업 간 든든한 진검다리 역할을 해준 셈입니다. 저희가 그냥 혼자서 찾고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GTC에서 약간 믿음직하게 중간에 다리를 놔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고 바이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경기 섬유 마케팅지원센터는 현재 미국 뉴욕과 LA, 중국 상해 등 3곳의 해외지사와 브라질, 베트남, 중국 등 3개의 마케팅 거점을 운영하며 도내 섬유기업의 해외 수출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뉴욕 수출 로드쇼 등 해외 전시회 참가를 도와 상담 2,346건, 상담액 3,021만 불을 달성했습니다. 섬유 마케팅지원센터는 지속적으로 해외 거점을 추가해 나가고 시장 변화에 맞춘 세일즈 네트워크를 편성해 나가며 도내 섬유기업의 해외 입지를 넓혀나가는데 든든한 진검다리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